10! 10! 10! 내가 도와줘 하지만 그냥 비교해 드론즈 TK가 아주 높아 파톤의 패톤이라 더 많이 소남 패턴 분 books ever plane alread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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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ET NOT Y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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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세렉산더스 уш트 1920A 500원님 안녕하세요 코리아 TW팀 마스터컵 빅렛이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나가려고 핫게임 나도 박제시킬거야 내가 이겨서 박제할거야 내가 이겨서 박제할거야 뉴 컴보 아니 난 저게 봉황을 내가 봐본적 박제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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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베리베리 아 뭐야 이거 박제시킬 투 헌드레드 아이큐 민정원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요즘에 소담형 무료평이랑 게임 많이 엄청 많이 하셔갖고 실력이 진짜 일취월장 했어 오늘은 저도 할 말 없어요 진짜 화장실 패턴 토일렛 토일렛 패턴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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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힘 어 움직였어 봤어 아이소우 힐스 무브 아이소우 하루우님 안녕하세요 jak 으 으 으 으 으 으 per 으 으 어 랄드 3 5 으 으 으 estra1 el l tax 스윈들러 궁룰을 어겠다고? 그게 궁룰인지 사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건 소담명한테나 궁룰이지 나한테는 그냥 이상한 행동밖에 안보여요 아 이거 앞가도 해야되나 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나이 많게 생겼다고? 닉네임 이세돌한테 나이 많다고 듣고 싶진 않은데. 아이구야. 낙박기. 티모 복근이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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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to talk ab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vent. 스트림 투데이 임페리날 베리베리 하이 아 나이스 왓타임 인 K.E.R.. 어.. A.M. 12 아잇 여기 잡네 진짜 알까? 호루나? 아니 흥신같은데 진짜 잘한다 아아 이타 아아 오 나이스 아아 선글라스 끼겠네 바더 유어 리메이크 스 미 바이올렛 시스템즈 오브젝트? 흐하하하 라운드 원 파이트 아 뭐야 이거 K.O. 라운드 투 파이트 오우 아우씨 호민기 상단이지 저거 왜 맞는거야 잠시나마연이 안녕하세요 잠시나마연이 잠시나마연 아이고 하윗 들켜나갈게 아니었는데 에이홍 이 싸움은 더 엘리덕한 것이다 하하하하 아니 나 저게 왜 나가는거야? 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앞으로 뛰었잖아 앞으로 뛰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만승 스트리머요 풀수에는 미만승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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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리벤지 패턴이야 아 아 걸리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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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 땡큐 팔로우 아랜 리스 베리베리 하이 아니 lastly 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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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벗는다. 나는 벗는다. 옷을 벗는다고? 옷을 벗었다고? 왜 그래요? 방송 폭파시키려고 그래? 하하하하하하 키드 바스키아 베리베리 하이 팝콤TV 소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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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뒤페장했어 벽 돌릴 수 있는데 그냥 안돌리지 아이고 야 vrij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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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이야 나 실망이 좀 커 요즘에 무릎형님이랑 게임 많이 하셔갖고 좀 실력이 일취월장 하신 줄 알았는데 그 램프업 실력 만들고 실루엣 베리베리 하이 아이 헤드 링 아이 헤드 링 투어 아이 헤드 링 투어 뒤자세 패링 아쉽다고 괜찮아요 원래 그거 나 알고 있었어 옛날부터 라운드 투어 라운드 투어 라운드 투어 타시보 저걸 때리려면 뭐가 있을까 애쉬도 스푼도 허치는 거 보면 애쉬도 스푼도 허치는 거 보면 이 부분은... 난 저 뒤중자세에 있는 기술 딜이 제일 싫다 나는 이걸 알았지롱 난 저거 막는 법을 알았지롱 신라 이후에 확정도 안쓸 수 있는거? 그냥 팔 데미지 주는거보다 일어나서 다른 심리 거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상대가 피가 한 50 남았어 신라 맞춰서 30을 뽑아 20을 한방에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중단계만 맞추면 하단 맞춰서 17 가까이 뽑을 수도 있고 중단계에 박스쿨'd이 중단계에 박스쿨'd이 경선은 하단계에 박스쿨'd이 하단계에 박스쿨'd이 하단계에 박스쿨'd이 어? 아 후딜이 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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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는 쓴이 아니라서 아아! 괜찮아! 내줘 내줘! 아유! 아유! 이건 내 상호지! 아유! 이건 내 상호지! 아아! 이거거든? 아아! 아아!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줬어! 나는 보여줬어! 난 보여줬어! 난 보여줬어! 난 보여줬어! 천 라운드에 그 벽홈 욕심이 너무 컸다! 괜찮아요! 아이고 야아! 네! Prozent. 후. 아아. 열. 따뜻. 아. 개. 유우. 아랏. 험. 처음에 섰으면은 ''아..여리게 안 됐는데 interrupted.'' 재미잠이 나왔어… 파이트, 포스트. 아니 방금 솜패링 확정은 원래 샤워한테 아니었어요 어? 왜 맞아? 앞바지 안했네 아아 대박 카우트 블럭 기용권이 있으면 참고 아 그걸 못 막았어 아 2킬을 못했어 내가 가보지 아아 아아 음 맞아 그 무릎병이랑 게임 많이 하면서 엄청 더 강해졌어 그거는 무릎 공인 팩트입니다 게임! 에이! 미친! 아이씨 진짜 안 돼구 K.O. 라운드 3 파이트 왜 안 맞아? 라운드 3 파이트 왜 안 막아줘? 왜 안 막아줘? 아니 왜 안 막아줘? 못 막은데 네, 조금 이상하네 사람 표정 가지고 뭐라고 해? 네, 뭐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뭐라고 한다고 내가 신경이 났어 신경이 났어? 어이구야 저는 원래 이러면 불이 경제작업이 좀 덜 샤워, 스네이크, 횡신 다음에 의식, 횡신, 횡신 의식하면은 보고 막을 순 있어요 근데 뒤돈 자살해서 나가는게 그것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냥 맞고 나 겨이크가 안 나가는거 같은데 아 나 왼발 두번 눌렀어 한번눌어야 되는데 이게 두번 누르면은 1타가 캔슬돼서 2타가 나가고 한번만 눌러야 되는데 맞음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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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옷입은 걸로 생각하자고 아이 뭘 별로 수다 명님 그 가정사인은 관심 없습니다 보일러 안틀어져도 이해해요 아, 나 원래 퍼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건 왜 횡을 왜 잡냐 저거는 라운드 3 파이트 저건 태그.. 아니 태그된다 나이스 라운드 4 라운드 4 라운드 4 라운드 4 랜 their GFR 오! 오! 홈볼 남을 때가 좀 나 노 컴백 노 컴백 노 컴백 클로스 파도 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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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횡신 자세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암환자니 안녕하세요 젊은이 같다고? 젊은이야 젊은이예요 아이고 또 찍어 이거를 자꾸 막는 상상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느낌 젊은이예요 젊은이 아우 끊었다 휴 윈 스트레이크 초반에 이겨놓은게 없었으면은 위험했어 수담이 아주 강한 조커 메이크업 조커? 수담은 안됩니다 두 명이 있는 곳 그 옆에 이 길은 두 명이 많이 남은 것 같다 부유는 다른 move 아 이 경우엔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 경우엔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우 아니, 못 켜는 게 없어. 샤넬 기술 3개만 정하고 뭐라고? 아이씨 인피니티를 정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 콤보? F**king 콤보 아 저거 안줬어야 돼 아 저거 안줬어야 돼 역시 인피니티 역시 샤넬의 조언 스트롱 샤오유 이 에이치의 바더? 이 에이치 이 에이치 킬러? 이 에이치 이 에이치 이 에이치 하오 하회탈님 안녕하세요 하회? 허무하다는 표정이었다고? 아니 굳이 중개 안해주셔야 돼요 재밌는 거만 해주세요 재밌는 거 허무한 건 당연한 결과니까 하지 마시고 또 맞았어 이거 코켓을 염두를 항상 해야겠어요 하팡류야? 크 으아! 아몬랑거 킥 네 많이 맞았어요 아 아몬랑 애시드 내가 고백하나 할까? 임피트 썼는데 쓸라 남았어 지금 레버가 많이 야 저거 노드리야? 숫당 군무인데 흠 흠 트팡 힐트가 뭐야 트팡 미스트 힐트? 아니면은 슈퍼트리프 형 말씀하시는거에요? 힐트 말씀하시는거에요? 트팡 미스트 힐트? 저스트급이야 그냥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아이고 얘 잽은 어디갔어? 뭐 아 아 아 아 퓌팍 미 하고 힐트 하지 마시고 뷰티브 퓌팍 신기술 그거 하세요 훨씬 쉽고 데미지 이 정도밖에 안 약하니까 안 들어갈 것 같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욕드렸는데 뷔팍 미 해요 욕드렸어 테켄 테켄 1 리처랑 보이스 샘 카즈야 보이스 우려! 우려악 도어 two 도막 또 막 도막 리얼리 도박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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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패링하셨습니까? 라운드 3 파이트 철권 DR식 파일 나이스 오라이브 극 잘 죽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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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이해해 못해봐 왜? 테켄 시스템이 너무ATE 봉황 좀 그만 카운터 카운터 글쎄요 카운터 괴같아 안이 스포츠 OK 저도 클린 따야지 아 왼잡이었네 아 나 레아 썼어 발동 됐어 제대로 남은거야 프레임이 안됐을 뿐이지 이것이 옷걸이 패턴인가? 그냥 택푸텍스에서 택푸 게임하는거에서 점수는 점수가 많으면 확실히 유리해 강등 당하는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딱 열판 줘야 되니까 아이씨 QCB로 해키맨 캔슬 했으면 아우 스트레칭좀 해야되는데 러리아파 도쿄소이치 베리베리 땡큐 하하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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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 ㄷㄷ 나의 공격 그러게 나의 공격 아 앉았어야 되는데 아 앉았어야 되는데 아 앉았어야 되는데 아 ASMR 아 ASMR 아 아 아 아 저는 둘 다 먹어요 둘 다 뭐 딱히 좋아하고 싫어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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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우수한 나도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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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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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는 거야? 무슨 마법이야? 왜 맞는 거야? 저거? 어딜 잡히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네시 버블? I don't know.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네시 버블? 푸네시 버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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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able to m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ué loadzeu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nem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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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P 덕 F2. Yo. AOP 덕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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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노브 라이던? 베리베리 땡큐으로 팔로우 아임 소리 아임 소리 아임 소리 아임 소리 아임 소리 다운투, where is my 다운투? 다운포! 어떡하죠? 다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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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투